안녕하세요. 내 남편과 결혼해줘가 매일 레전드를 갱신하면서 화제성과 시청률 모두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거 넷플릭스에서도 스트리밍 했으면 역대급 성적도 불가능하진 않을텐데 아쉽게도 국내는 티빙, 외국에서는 아마존 프라임에서 공개되고 있어요. 4화에서 지역이 회귀한 사실도 공개가 되었는데요. 대체 지역은 왜 회귀를 한 걸까요? 원작에서 지역은 지원을 오랜 세월 짝사랑했습니다. 진짜 레알 순수 100% 짝사랑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큰 덩치의 외모를 가지고도 지원조차 그랑 같은 대학을 다녔다는 사실을 몰랐거든요. 지역은 지원이 길고양이를 잘 챙겨주는 모습 등에 점점 눈길이 가더니 결국 사랑까지 진행된 건데요. 지역은 지원이 회귀 후 외모변신을 하기 전부터 지원을 짝사랑한 만큼 정말 참사랑이었는데 결국 대학 졸업 때까지도 제대로 말도 못 붙여보고 수년간 볼일도 없이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 지역이 물려받을 회사 경영수업을 위해 부장으로 가게 된 회사에서 다시 지원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미 지원이 똥차랑 사귀고 있었기 때문에 지원의 남친이 똥차인 걸 알면서도 다가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지원이 그걸 원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빌어심이 아주 태평양이었던 착한 남자 지역입니다. 결국 결혼식 가서도 혼자 미련 철철 남은 사귄 적도 없는 전남친 모드로 지원을 바라보다가 지원이 결혼 후에 행복하기라도 했으면 맘이라도 안 쓰일 텐데 결혼은 오히려 지원이 더 야위고 불행해져 가는 게 보여서 지역까지도 쓰린 맘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지원이 암에 걸려서 시안불한 사실을 알고 병실까지 찾아가지만 또 그냥 바라보기만 해요. 결국 지원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에 가서 똥차 남편보다 더 슬퍼하고 지원의 죽음에 슬퍼하며 결국 자살까지 하게 되는데요. 그 전에 지역도 지원처럼 택시를 타게 됩니다. 그 택시에는 당연히 지원의 아빠가 운전기사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지역도 지원처럼 아빠의 힘으로 다시 과거로 회귀하게 된 거죠. 이미 결말 리뷰에서도 했던 이야기지만 지역이 회귀하게 된 이유는 지역에 진심을 한 지원 아빠가 딸의 행복을 위해 조력자로 지역을 보낸 것 같아요. 또 자신의 딸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긴 세월을 사랑해준 지역이기에 현생에서의 인연은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었지만 회귀한 생에서는 딸이 더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에 지역에게도 기회를 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지원이 정해진 것 같았던 인생을 바꾸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긴 했지만 지역이 간간히 힘을 주거나 도움을 준 순간들이 드라마처럼 원작에도 있었거든요. 원작에서는 후반부에 지역의 회귀가 드러나 많은 독자들이 아 그래서 그때 지역이 그런 거구나 했었는데 드라마는 초반부터 많이 티나게 보여주기도 했고 결국 4화에서 지역의 회귀를 밝히기도 했죠. 회귀 후에는 여전히 지원이 똥차와 사귀고 있어서 얼마나 도덕관념이 투철한지 막 치고 나가지 못하지만 회귀 전처럼 그저 멀리서 바라만 볼 자와는 다르게 매번 지원의 눈치를 살피며 계속 기회를 노려 지원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하고 심지어 동생인 희원의 힘을 빌려 자기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 옆집으로 지원이 2,4억의 계략을 꾸밀 정도로 정말 적극적으로 노력합니다. 그리고 결국 들은 행복하게 주변 사람들 축복을 받으며 결혼까지 하게 되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남편과 결혼했죠. 리뷰는 꾸준히 업로드할 테니 자주 방문해주세요.